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기존의 차량 보증 연장 프로그램 리뉴얼을 통해 고객 편의 강화에 나섭니다. 더클래스 효성의 보증 연장 프로그램은 무상 보증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최대 6년 25만 km까지 각종 정비와 관련된 보증 수리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최초 등록 길로부터 90일 이내 누적 주행거리 3000km 이내 신차나 최초 등록 길로부터 36개월 이내 누적 주행거리 10만 km 이내 보유차를 구매한 경우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초기 비용만 내면 사후 관리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고 보증 기간 동안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큰 폭으로 향상됐는데요. 더클래스 효성은 이용 고객의 편의를 더욱 강화하고자 차량 사고 시 신차 교환, 자차 수리 자기부담금 지원, 전면 유리 파손 보장 등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리뉴얼합니다. 먼저 신차 3년 보증 연장 상품 가입 고객을 위한 신차 교환 프로그램은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동종의 신차 교환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일로부터 1년간 본인 과실 50% 이하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고 수리 비용이 차량 가격의 30%를 넘어가면 동일 차종과 트림의 신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장 프로그램의 경우 보유차 3년 상품 가입 고객에 한 해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전면 유리 손상 수리 비용을 보상해줍니다. 실제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1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전면 유리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차 및 보유차 고객 모두를 위한 자기 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자차보험 수리 시 최대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제공합니다. 3년간 총 3회까지 보장되며 고객들은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단독 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클래스 효성 보증 연장 프로그램의 구매 시 사전 점검과 사고 이력 확인 등을 통해 가입 및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더클래스 효성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고객은 전국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 센터에서만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차량을 오래도록 운행할 수 있으며 차량 잔전 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사고 시 신차 교환 지원 더클래스 효성 보증 서비스 리뉴얼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